신의 전차는 멈추지 않아! 나를 신 상대해줄 사람? 에티켓이 0점이야! 지금이다! 브레이크업! 저신님, 제게 모두를 지켜! 지워주지 않으렴! 에티켓이 0점이야! 인상 펴야지! 니 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! 모두, 모두 거짓뿐이야! 레그 돌! 오랫동안 기다렸어! 너도 그렇지? 내 상대가 아니야 하하! 꺼진 물도 다 씹어야 지급이다! 브레이크업! 치워주지 않으렴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교수님! 제게 모두를 지킬 힘을! 인정투성이군! 난 펴야지 니 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너도 같이 놀자!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내 시간을 잠깐 내어주지 영광으로 생각해 오랫동안 기다렸어 너도 그렇지? 너 같은 게 내 앞에? 헉! 니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하하! 꺼진 물도 다 씹어야지! 모두, 모두 거짓뿐이야! 인상 펴야지 니 속셈이 빵이 드러나 보이잖아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촤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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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! 브레이크! 끝장을 보자고! 난 절대 안 물러나!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자, 모두 출발! 내 상대가 아니암 쓰러온 방패의 힘을 받아라!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이 속도는 나도 감당 못해! 스트라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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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몸을 노리고 있다고?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이야기를? 이렇게라도 그 녀석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. 라피스는 몇 번째려나? 그게 아니야. 아직도 멀었네. 시범을 보여줄 테니 잘 받으라고.